아, 나 침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영하 씨가 바닥에서 재워요? 날도 추운데 몸 베기게? 소파에서 재워요. 오미수 씨랑 똑같이. 아, 말 대답 좀 안 하면 안 돼요? 대답 안 해요? 응? 아, 말 대답하지 말라면서요? 아니, 아니 그렇게 발언 안 하면 내가 사람이 뭐가 돼요? 진짜.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음. 그냥 오미주 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? 나? 아니, 아니. 아무튼 김칫국이다, 또. 그거 말고 나, 나 자신. 아, 아. 아니, 질문을 뭐 앞뒤 다 끊어먹고 하니까.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보살펴주고 깨지면 보수도 잘해주고 그래야겠죠? 나는 나랑 제일 잘 지내고 싶거든요. 나를 과잉으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학대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내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해요. 기성겸 씨도 스스로를 좀 더 사랑했으면 해서 그래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 만나지. 그럴게요. 노력할게요. 참 노력파야.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? 아, 맞다. 우리 근데 라면은 언제 먹어요? 아니, 뭐야? 진짜? 아니, 배고파요? 아니, 라면 먹고 가라면서요. 진짜. 그래, 이런 사람이었지. 내가 잊고 있었네. 너무 가득해서 감당할 수 없게 난 너로 가득해져가 너로 가득해져가 I'm sorry but I need to love you right now I need to love you right now I need to love you right now we're here I need to love my children you we're here